아, 얘 도대체 어디 갔어, 정말, 응? 아,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 크리스마스 때 선물 좀 사러 갔더니 매니저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, 도대체 이거? 형님, 얘기하지 않으세요? 근데, 아이고, 진짜로 내가 아주 별 짓을 다해, 이런 거는 매니저가 하는 일이 아닌데 형님이 내가 해드린 거예요, 인복이 있네이? 너 우리 애기들 저 크리스마스 선물 사오란 거 사왔어? 아, 당연하죠. 제가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초등학교에 딱 서서 설문조사를 했죠. 너는 뭐 갖고 싶니? 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초등학교 애들이 받고 싶은 선물 베스트 3를 가져왔어요. 이거 주면 멋진 아빠 되는 거예요. 야, 잘했네. 간만에 네가 또 뭘 사왔어, 봐봐. 그래요? 자, 3위. 야, 이거 오랜만에 일을 잘하네. 돌산 갓김치. 자, 2위는 매운 닭발. 자, 대망의 일이 드구드구 포항 과메기. 이거 주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. 진짜, 야, 너 지금 장난쳐, 지금 이게? 조사한 거예요. 이거면 이런 걸 어떤 애들이 좋아해, 이거를? 애들 엄청 좋아해. 야, 애들 안 그러냐? 맞아요, 세윤이 좋아해요. 세윤이 싫대요. 너 좀 장난해? 어? 너는 봐 내가 말하면 도대체 어디로 듣는 거야, 도대체? 이게 지금 장난치고 앉아있어, 이게 진짜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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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집어라, 이거. 다 추워. 야, 저 빨리 영화나 찍자. 빨리 시작하자. 아, 진짜. 그게 지금 신인배우가 조금 늦어져서요. 아, 저거 빨리 오라고 그래. 이제,anger, 전화이어서요. 받으실 때, wedge, abonnolis, 상탈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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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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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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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어디 참가하십니까? ㅋㅋ ㅋㅋ 아!! 부모님이요! 얼마나! 군대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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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게 아니라... 아! 군대참이! 보탐점이 아닙니다! 아니 알았는데... 뭐하는 거야? 이리 와 가져와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와 어디다 던진 거야 이거? 저기서 육성재가 왜 나와 인마? 너 일로 와봐 너는 인마 신인이 일찍 일찍 다녀야지 머리는 또 왜이래 이거? 머리 왜이래 이거 뭐야 이거? 과자 홍보 알바고 가다 왔다 야 야 됐다 너 그냥 가 너 안되겠다 너가 진짜 없어 보이는 애들은 우리 영화에 나올 이유가 없어 그냥 가 어?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오렉스 아니야 이거? 오렉스 아니야 이거? 보셨습니다 야 니가 어떻게 렉스를 차고 있지? 과자 홍보 알바에서 40억 이 자식 은근히 비싼 거 차네 이거 야 돈 좀 있고 쇼핑백 뭐야 저거 이거 안 됐다! 미쳤나 오늘 왜이래? 뭔데? 이거는 표마랑 조던이랑 라코스테 새 디자이너가 합쳐서 콜라보해서 만든 전 세계에 두 장밖에 없는 수량입니다 야 그거 가져와봐 야 됐다 야 됐다 야 됐다 야 이거 왜이래 정말 이게 야 가져와 내가 살 테니까 비싼 거 해줘 50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크 그래 야 너는 인마 저 흰티나 입어 인마 이런 거 내가 입어야지 이 자식아 어휴 두 종이나 해줘 야 이거 내가 파티할 때 다 입고 가면 얼마나 좋겠니 어? 야 이거 봐봐라 어? 추마 왜 상반신이 없지? 야 이걸 지금 얘가 먹이를 주는 거야? 뭐 끄집어내는 거야? 이게 뭐야? 사육사가요 어 사육사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? 세윤이 좋아해 하지마 이 자식아 야 영화나 빨리 찍고 가자 야 다 치워 치우고 자 우리 영화 도둑들에서 도둑들이 금고해서 다이아를 훔치는 씬입니다 네네 액션 오늘 우린 여기서 다이아를 훔친다 아 좋아요 웨이 신난다 야 다이아 담을 가방 다 챙겨왔지? 가방 갖고 오를만 안 했는뎁쇼이? 이 자식 너 가방 안 갖고 왔어? 예 너는? 나도 없지 할 수 없지 다이아를 몸에 숨겨서 나간다 예 네 몸에 다이아를 숨겨 네 몸에 다이아를 담으라고 인마 아니야 왜 내가 담아야 됩니까 네 몸에 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너 얼마 전에 강박농으로 타고 왔지 거기서 성인용품 파는 자동차를 봤을 거야 그 차 이름 뭐야 다 마스 거봐 이 자식아 이럴 수가 동호차라고 대답할 때 빨리 시간 없어 내가 담았겠습니다 자 다이아를 탔잖아 자자 빨리 차 어이 어이 이게 뭐야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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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야 다이아야 다이아를 찾는다 다이아 찾았어 아니에요 우리 부자야 됐어 이럴 수 이게 무슨 다이압니다 이 다이아를 봐 아니에요 이 빛나는 다이아를 보라고 이 다이아를 봐 개작게 우리 부자야 봐 이건 얼음입니다 뭔 개소리야 이거 다이아야 이거 다이아야 아우 차가 아우 다이아야 이거 봐요 야 이 자식아 저 부자 안 될거야 몸을 대 아니 시간 없어 뭐해 빨리 시간이 없어 우리 부자라고 빨리 우리 부자야 아우 우리 부자야 부자야 충분해요 빨리 충분해요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야 신난다 잠깐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왜 왜 형님 우리 그냥 이거 박스쳐로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줌마 빨리 잠깐 왜 형님 우리 그냥 이거 박스채로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이제 얘기해, 이 자식아! 알았으면 그럼 내가 이거 안 타봤자! 어쩔 수 없어. 빨리 가야 돼. 가자. 다이아 같아. 금고야! 금고야! 금고가 무슨 휘션입니까? 입 안 닥쳐! 잠깐만.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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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야! 빨리 너. 형님. 내 몫을 포기할 테니 그냥 가시죠. 야, 이 자식아. 이걸로 반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 봐. 제정신입니까? 이걸로 반지를 만드는 게.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이면 상안도 살 수 있어요. 제발. 그만 가주자, 제발. 딱 10개만 가져가자.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이거 쳐도 이상하고 앉아도 이상하고. 까질까요?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. 그래, 그래? 아, 이 자식아. 한번 배달아. 빨리 가야 된다고, 빨리. 다이아야. 다이아야, 다이아야. 연기로 찍어야 돼. 형님, 저거 진짜 팬팅입니다, 형님. 형님아! 빨리, 빨리 더. 그렇지. 빨리 와. 아, 더럽겠습니다. 우리는 부자야, 부자! 부자다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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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. 자, 시붕아. 우린 이제 엄청난 부자야. 알겠습니다. 잠깐만, 잠깐만. 왜? 잠깐만. 다이아 같아. 설마 자식, 여기 있고 다이아인데 여기가 다이아가 있겠어? 아니야, 혹시라고 열어볼게. 잠깐만. 다이아야! 더 큰 게 있어. 다이아. 아니, 이건... 다이아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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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면 우리가 세계 정복을 할 수가 있어. 형님, 이게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다이아인데 지금까지 제일 큰 게 이만한 건데 어떻게 이러게 했습니까? 이 자식아. 이건 외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. 지금 제 왼쪽 다리 지금 보십시오. 뭐야? 무쇠 다리가 돼가고 있습니다. 골고루 넣어주는 거야! 이 다리아를 하면 난 진짜 다리아! 형님. 그만! 형님 빨리 가야 됩니다. 경찰이 널 봐도 전혀 의심하지 않을 거야. 알았어! 진짜 빨리, 빨리. 야! 좋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여기 있다고. 자! 됐다, 됐어! 됐다! 가자! 됐어, 됐어! 됐다, 가자! 일어나! 그렇지! 좋았느냐? 이 심은이가 기뻐하는 모습을! 나 배기팬치 입었다! 방금 든 생각인데 아까 육성재가 탄 거 네가 타고 있는 것 같아, 몰랐어. 야, 끌어봐. 좋았는데. 야! 너 지금 이거 영화 다 찍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그런데 이게 뭔 영합니까, 도대체? 이해할 수가 없어. 이게 무슨 영합니까? 야! 너 들어가서 시동 걸어. 가자, 나 안 찍을란데. 시동 걸고 있어. 얘기 좀 하고 갈 테니까. 가지 마, 시봉! 아이고. 나 혼자 죽어, 하지 마, 시봉! 웃어, 시봉! 깡도 없는 주제에 영화를 찍는다고 네가, 인마, 어? 나 깡, 시봉! 네가 뭔 깡이 있어? 새우깡. 뭘 새우깡이야, 이 자식! 장난 좀 빠져있어, 이거! 내 머리! 하하. 하하.